안녕하세요 선이 옥수선 입니다. 이거는 지금 불하우스 인데 여기 어디 걸려 갖고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예를 어떻게 할까 누비기도 좀 그래요 여기가 보기 싫어서 여기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를 다스를 잡아 줄 거에요 요렇게 누비면 여기 너무 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스를 잡으려고 이렇게 실밥떡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티 안나게 디자인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다스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박아 보겠어요 여기가 이제 샐러드 샐러드 이제 이렇게 다스가 이렇게 박아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자리 거든요. 여기 다스라는데 이렇게 여기가 여기를 일어나지 않게 여기 찢어진 대로 제가 라이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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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요렇게 돼서 원래 디자인 자체가 요렇게 생긴건줄 알겠어요 요기를 실밥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고 찢어졌던 자리가 요렇게 감쪽같이 이렇게 수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객님 좋아하시겠어요 요렇게 돼서 수선한 티가 안나고 원래 디자인 자체가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놓으니까 괜찮죠 요렇게 찢어진 감쪽같이 수선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shutdown